안녕하세요 프리티 고은님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리티 가든이에요 아 다름이 아니고 제가 오늘은 좀 목소리 톤도 높아지고 밝은 목소리로 여러분을 뵙게 되었네요 이렇게 또 지난번에 언박싱했던 다이기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거의 다 언박싱한 그런 아이들 외에 또 방울복랑도 또 보이네요 왜 제가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냐고요 여러분들께 감사의 표시로 나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구독자 수가 4만 2천 5백 명이 되었거든요 5만 명을 향해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4만 2천 5백 명이 됐다는 게 너무 감회가 새롭고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제가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은 누적 조회수가 제 정보난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만 조회수가 넘었어요 1,053만 7,712회가 되었습니다 영화도 1,000만을 넘으면 대박이 나잖아요 그런데 저도 누적 조회수가 1,000만 조회수가 넘었다는 게 너무나 너무나 꿈과 같은 일인 것 같아요 개인에게도 이런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는 게 참 끝만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좀 보답을 해드리고자 구독자들 분께 모두 다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또 사정상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구독자 수가 4만 2천 5백 명 된 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짝짝짝 그리고 앞으로 제가 또 나눔 이벤트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께 고마운 보답도 있지만 5만 명을 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선물들을 7분에게 나눠드리려고 7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1등부터 7등까지 어떤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벤트 기간은요 오늘부터 8월 8일까지입니다 제가 좀 길게 잡았어요 한 열흘 정도 다음 주 토요일까지거든요 휴가 기간도 지나고 저희도 조금 한풀 꺾이고 이럴 때 이제 보내드리려고 8월 8일 날까지 저희 이 영상 댓글에다가 댓글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고 또 그리고 구독을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구독해 주신 분에 한해서 이렇게 7분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등부터 7등까지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한번 볼까요 네 우선 이 1등에는요 야생 콜로라타예요 야생 콜로라타와 사막의 별 네 이게 얼마짜리인지는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언박싱 할 때 가격이 꽤 나간다는 거 아실 거예요 야생 콜로라타 사막의 별도 아주 예쁘다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서 제가 일부러 이거는 2000원짜리를 이렇게 덤으로 하나씩 보너스로 드리려고 이렇게 1등분에게 야콜하고 사막의 별 드릴 거고요 2등은 당인금이에요 당인금도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더 키워보고 싶어서 데려왔는데 여러분께 사랑하는 여러분께 먼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2등 당인금하고 사막의 별 근데 요즘에 이렇게 장마비가 계속 돼서 그런지 이 아이들이 벌써 이풀 이렇게 쫙쫙 오므리지 못하고 이렇게 쭉쭉 늘어지고 있어요 빨리 햇빛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햇빛이 나오면 저희 집 옥상에다가 이렇게 달달 구워가지고 추첨 당첨되시는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등 당인금과 사막의 별이고요 네 그리고 3등은 짜자잔 나나호쿠미니 너무 예쁘죠 나나호쿠미니 꽃대도 올라오고 있고 아 이거 받으시는 분도 굉장히 행운이실 것 같습니다 1등과 2등은 가격차가 좀 나고요 지금 3등 4등은 가격이 똑같아요 3등은 나나호쿠미니와 사막의 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4등은 레드 창레드 너무 멋지죠 손톱 끝도 너무 예쁘고 아주 도도한 아이입니다 레드 이거는 메비나 메비나 이거는 사막의 별 드리려고 하다가 여기 맨 끝에 아이가 너무 퍼렁이 길이라서 이걸 바꿨어요 메비나와 레드 그 다음에 방울복랑 5등분에게 드릴 겁니다 방울복랑 꽃대도 올라오고 있어요 방울복랑하고 누구 다 같이 나갑니다 네 그리고 6등 사막의 별 이거 사막의 별 너무 예쁘죠 아우 너무 매혹적이에요 네 제가 예뻐서 원래는 키우려고 데려왔는데 이렇게 여러분께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막의 별과 메비나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온솔로 금과 사막의 별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일곱 분에게 이렇게 1등부터 7등까지 추첨을 해서 이제 추첨은 8월 9일날 할 겁니다 8월 9일 오늘부터 이 영상에다가 댓글로 응원의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세요 야생콜로라타와 사막의 별 2등 당인금과 사막의 별 3등 나나호쿠미니와 사막의 별 4등 레드와 메비나 5등 방울복랑과 누다 부짐합니다 사막의 별과 메비나 6등 7등은 온솔로 금과 사막의 별이에요 네 이렇게 그대로 놔뒀다가 제가 또 햇빛이 나오고 하면 좀 옥상에서 잘 달구고 해서 여러분께 예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8월 9일날 추첨하니까 8월 10일 이후에 보내드릴 거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예쁜 선물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제가 나눔 이벤트 진행을 하면서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날 되시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장마 때 또 다육이도 조심하시고 즐거운 날 되세요 안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